연예계 대표 엄친아 송일국 씨는요. 매년 철인 3학년에 출전하고 있는데요. 연맹의 부회장까지 역임하면서 5년째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. 송일국 씨는 체중 감량을 위해 처음 운동을 시작해 지금은 운동 마니아가 된 많은 스포츠맨인데요. 겨울에는 스키 타는 걸 좋아해서 스키패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요. 앞으로 스키 강사 자격증에도 도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운동만 좋아할 것 같은 송일국 씨에게 또 다른 재즈가 있다면 바로 사진인데요. 촬영장에서 동료 배우들과 재미있는 사진이 많이 찍기로 유명하죠. 촬영장에서 동료 배우들과 관련한 다음 주 roadmap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